지난 밤 사이에는 항공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저녁 인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여격기가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파손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이린 기자입니다. 활주로로 고꾸라진 비행기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날개 쪽 비상구에 설치된 슬라이드를 통해 승객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10분쯤 인천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착륙 당시 세부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에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지나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대한항공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이 도착할 때까지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세부 공항에 착륙이 중단되면서 도착 예정이던 다른 항공펀들은 근처 마닐라공항으로 회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우기용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상황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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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m Nord형 도착 아 감사합니다.